이재명 씨가 맨입으로 해줬겠냐 공짜로 해줬겠냐 이런 부분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재명 지분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측에 지분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바로 대장동 개발비리 일명 시문에서는 대장동 일당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나묵 변호사의 입을 통해 가지고 재판 과정에서 정인신분 정영학 회계사에게 소위 지령을 하는 형식으로 바로 나묵 변호사의 입을 통해 가지고 천하동인 지분 가운데 상당 부분이 그 양반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당신이 하지 않았냐 듣지 않았냐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 내용이 지금 조선일보의 일면에 톱 기사인데 나묵 변호사 재판 과정에서 긴만배가 이재명 측 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 대단히 중요한 거고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의심을 해왔던 거죠 이것은 지금 주장이고 앞으로 재판 과정을 통해서 수사 과정을 통해서 낱낱이 밝혀져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또 이재명 측분에 대한 나묵 변호사의 발언에 대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다 밝혀지고 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어마어마한 입건이 관여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흔적이 도체에 남아있을 것으로 봅니다 흔적이 그래서 그 흔적 때문에 시작부터 완전 범죄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사안인 거죠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재판 과정에서 긴만배가 이재명 측 지분이 있다고 했다 재판 과정을 썸머리를 잘 해놨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대장동 개발비 사건 재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출마를 앞두고 수익 분배 방법을 바꾸려는 시도를 한 정황이 공개됐다 대장동 일당 또한 사업 추진 방식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대선의 이재명 후보가 출마하면서 이 문제가 분명히 정치 쟁점화될 것이란 부분들을 대장동 일당들은 대부분 다 알고 거기에 대응하는 그런 대응체계 하나로써 이익 배분 방식을 바꾸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대장동 일당들도 자신들이 추진한 그런 개발 방식과 이익 배분이 납득할 수 없고 그리고 합법적이 아닌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27일 서울중앙지검 행사 22부 심리로 열린 유동규 김만배 남욱 씨 등의 재판에서 이 사건 피고인이자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정인신문이 있었다 남욱 변호사 측은 지난해 3월 4일 정영학 회계사와 그의 부인이 나눈 대화 녹지록을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정영학 회계사는 이재명이 그거하니 다들 도망가는 거야 그거는 대선 출마죠 그의 부인이 이재명이 그거하니 도망가는구나 김만배도 도망가면 되겠네 안 되면 남욱이가 혼자 가는 거고 이런 이야기를 이런 내용을 미뤄봐 가지고 본인들이 그렇게 떳떳하지 않은 일에 관여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겠네요 재판장은 이 대화의 의미를 묻자 정영학 회계사는 이재명이 대선에 나온다고 하니까 다들 몸을 사리는 것입니다 김만배도 직접 유동규에 돈을 주지 않고 남욱을 통해서 돈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책임을 피하겠다는 것이죠 재판장은 이재명이 대선에 나오는데 왜 몸을 살인이냐고 물었고 정영학 회계사는 걱정을 했었다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대장동 일당들이 다 개발 이익을 착복한 것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있었던 것이죠 재판장은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대장동 사업 관련한 문제 제기가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정인이 생각하는 문제가 현실화될 여지가 있습니까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가 관여한 것에서 빠져나가려고 한다는 의미가 맞느냐 이렇게 정리해서 정영학 회계사에게 묻자 정영학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을 한 것이죠 이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유동규 씨는 배당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후인 2020년 10월 무렵에 김만배 씨에게 그동안 도와준 대가를 지급하라고 요구했고 김만배 씨로부터 700억 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어마어마한 돈이네요 이날 제시된 대화는 그에 따라 대장동 일당들이 유동규 씨에게 수익을 분배해 줄 방법을 논의했는데 작년 3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대선 출마가 가시화되면서 이 사건이 문제될 것을 감지한 김만배 씨가 수익 분배에 발을 빼려 했고 대신 남욱 변호사를 투입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이 정도 문제가 있었으면 이재명 씨가 그냥 대선에 출마하지 않았으면 돈은 그럭저럭 그냥 가질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하다 보니까 조국 씨가 그냥 법무부 장관의 욕심을 그냥 접었으면 가족들은 보호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하고 상당히 오브랩이 되네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개발비리 의혹이 있다는 것을 본인들은 다 잘 알 건데 지나친 욕심을 가졌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남욱 변호사는 2015년 2월 또는 4월 무렵에 김반배 화천대유 대주주가 저와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를 만난 자리에서 지분의 25%만 받고 빠져라 나도 지분이 12.5%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다 여기에 대해서 남욱 씨가 반발하다 지분 25%에 수용한 것이 기억나냐 이렇게 남욱 변호사가 정영학 회계사한테 물은 겁니다 남욱 씨가 25% 먹고 김반배가 12.5% 먹고 나머지가 지금 이 정언 내용으로 보게 되면 나머지는 이시장 측 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남욱 씨가 반발했지만 25%를 수용한 거네요 이에 정영학 회계사는 그 말 자체도 전혀 기억이 안 나고 주주명부도 보니까 전혀 그런 기록이 없다 김반배 씨가 50%를 가져가게 하고 주식 배분은 대장동 우승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뒤 5월 달에 너네들한테 50% 나눠주께라고 했던 것만 기억난다 김반배 씨가 지분 구조는 정확히 봐야겠지만 이런 법정 정언만 보게 되면 50%를 가졌네요 그럼 김반배가 50% 다 가지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야기를 보게 되면 남욱 변호사 기억이 정확하다면 김반배 씨가 50% 가운데 12.5%를 가졌으면 나머지 35.5%를 누군가 가졌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런 유추가 가능하네요 이렇게 소상하게 다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김반배 씨가 입을 다물고 있고 남욱, 정영학, 유동주가 다 입을 벌렸기 때문에 김반배 씨가 오래 입을 다물 수가 없겠죠 이게 아주 중요한 정언입니다 2015년 2월 또는 4월에 김반배 씨와 남욱과 정영학이 만났을 때 남욱 보고 김반배가 이야기합니다 남욱 변호사 25%만 받고 빠져라 내 지분이 12.5%고 나머지는 이시장적 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래서 반발했지만 남욱 씨가 25% 받고 빠지는 선에서 타협을 받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정영학 씨가 기억하는 것은 김반배 씨가 50% 갖고 나머지 50%는 너네들 함께 줄게 김반배 씨가 50%를 가졌는데 앞에 이야기가 12.5%가 자기 지분이니까 나머지 35.5%는 누구 거고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정언입니다 그동안 시중에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던 내용들이 바로 출연이 되는 겁니다 나도 지분이 12.5%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이시장적 지분이다 이게 김반배의 발언입니다 김반배의 발언을 나무기 법정에서 들었던 내용을 기억을 되살려서 재판장 앞에서 정언을 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익에 밝은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공적 권한을 그냥 주지는 않죠 몇 입에 줄 수도 없고 공짜로 줄 수도 없는 것이죠 수천억의 여러분들 개발 이익이 생기는데 그거를 어느 놈이 그냥 주겠습니까 그 내용을 이번에 남욱 변호사가 이야기를 한 거죠 아무튼 CCBB가 가려지는 것은 시간의 문제고 이제 거의 종착력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검찰이 여러분들 뭐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현재 거대 야당의 당대표를 지금 수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충 건드릴 수는 없을 거라고요 그 사람들도 수사를 한 해 두 회 정도 해온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칼이 자기들을 밸 수 있다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분한 물정과 정인들을 다 확보한 상태에서 지금 전쟁을 개시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재명 개발 비리 의혹과 직접 간접으로 연결된 비리수사라는 부분들은 충분한 그런 정거물이나 물적 정거물 그리고 정인들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진행되는 한판 승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핵심이란 것은 나도 지분이 12.5%밖에 안 되고 그럼 50% 가운데 12.5%를 제외한 것은 누구 것이냐 이야기 나머지는 이시장적 지분이다 김만배의 이야기를 남욱이 법정에 정언한 것이다